어제 민주당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듭 요청하면서 원희룡 장관을 집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된 국정조사는 국민적 요구와 실정법 위반이라는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민주당만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라고 목소리를 높이지 정작 국민들은 SOC 사업이 소모적으로 정쟁화되는 상황에 대해 분노 게이지가 높아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명분을 셀프 생산하기 위해 공수처 고발을 감행했는데 원희룡 장관이 법을 어겼다고 볼 만한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타당성조사 용역업체의 보고 날짜까지 밝히며 노선 변경 검토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상세히 설명했음에도 침소봉대하여 집권남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선을 넘는 엄해의 공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양평군민과 전문업체의 의견조차 무시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된 태도입니다. 어제 양평군 양섬현 이장군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마을에서 원한을 찬성하는 사람 5%라고 말했습니다. 마을에 고속도로가 들어오면 교량건설, 고속도로 소음 등으로 사람이 살기 어려워진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원한 종점에 거주하는 양섬현 주민들조차 원한을 거부하는데 민주당이 주민의 뜻을 거슬러 원한을 고집하는 것은 미니수렴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망각한 태도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민간업체에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은 2021년 4월 30일 통과된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 이미 양평JCT 위치 대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압력이 있었기는커녕 오히려 예타보고서가 먼저 종점 위치 변경을 제안했기에 타당성 조사 때 대안을 검토한 것이 당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 검토는 현장 방문 이후 종합적인 기술적 검토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면서 나들목 설치, 환경피해 최소화, 종점 위치의 적절성, 교통량 등 4가지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판단했고 그 과정에서 강상면을 종합 종점으로 하라는 외압이나 국토부의 별도 지시는 없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려면 이런 객관적 합리적 판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과학적 기술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야심찬 오염수 선동이 결국 형행에 실패했는데 그보다 더 무모하고 고집스럽게 고속도로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은 필련적으로 국민께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전 7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사나 보건의료원 의자가 오늘도 파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산 부산대병원이 파업 전날까지 900개가 넘는 병상의 환자들을 전부 퇴원 또는 전원 조치하는 등 파업에 돌입하기도 전에 시작된 의료공백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이 무엇이건 이렇게 대규모 의료공백을 일으키면서까지 총파업을 하는 것은 의료인의 윤리와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잘못된 방법으로 강행하는 것은 민폐파업입니다. 현재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 중에는 정당한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요구는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